가수 전소미가 성덕을 인증했다. 8일 전소미는 호프요가이즈 인조이드 더 아이스크림 심드 기프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최근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위해 내한한 토트넘 선수들을 만난 전소미의 모습이 담겼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전소미는 손흥민과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그룹 IOI 출신인 전소미는 최근 신곡 아이스크림을 발매해 활동 중이다. 걸그룹 IOI 출신인 전소미는 손흥민과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그룹 IOI 출신인 전소미는 손흥민과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그룹 IOI 출신인 전소미가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 초 Volume은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unsAirvin과 다정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